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온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김영란법 통과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정치부 김지성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논란 속에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간졌는데 이번 통과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지난 3일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12년 8월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발의한 이후 3년 8개월간 뜨거운 공방과 함께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왔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추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법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부정청탁이나 접대, 로비 문화가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김영란 전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당초 이 법안이 발의된 취지는 무엇이고 그동안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김영란 법의 도입 취지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쟁점 궁금하다는 말씀이신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직무 관련성 또 대가성을 따지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을 경우에 혹은 공직자의 위치를 이용해 어떤 부탁을 들어줄 경우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친분 때문에 준 것이다, 또 어려운 사정을 알고 빌려준 것이다 라고 우기면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이 이 대가성을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영란 법은 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공직자가 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공직자에게는 친분을 이유로 어떤 대접 자체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 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상중에 보내는 큰 조화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에 3, 40만 원 정도 할 텐데 상주가 공직자라면 1년에 3개 이상 보내는 건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자칫 이런 것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할 경우 곧바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부분을 두고 검찰이 혹은 경찰이 이런 사소한 문제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수사할 수 있는 이른바 검경 공화국이 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저작권 문제로 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음악을 올렸는데 어느 날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했다며 법원에서 통보가 오는 상황이 빗발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선 고소당했다는데 법을 위반했다는데 통보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회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건데 검경이 그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논란은 이 법을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민법상 모든 가족에게 적용을 했었다는 점인데 사실 내 사촌이 공직자니까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역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김영란법에 따라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배우자로 공직자의 배우자로 한정했고 대상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가져올 공직사회의 변화는 엄청난데요. 법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이 법에 대한 지금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조금 상조나 관행에서 어긋나는 부분까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범법자를 양상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미흡한 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방향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또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도 내용들을 더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를 개선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통과된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법안 내용에서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집탱될 수 있을지 혹여나 정치적 의도에 따른 표적수다 위험이 있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보도를 통해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 전 위원장의 입장도 전해졌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이 배제된 점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더라도 부정 청탁의 예외 사례로 규정한 점 등이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의견도 전달됐습니다. 이번 법안의 경우 사회 곳곳에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부작용들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요 보안점들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시행기간을 그렇게 늦춘 부분도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의원들 스스로 이 법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입법에 책임해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의 심각성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김영란법은 오랫동안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서만 논의가 됐고 마치 의원들이 부패척결에 반대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도 한몫했습니다. 김영란법을 부패척결법 정도로 보고 법안심사를 미루는 국회를 비판한 거죠. 그러다 보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처럼 김영란법에 찬성하면 선, 반대하면 악인, 이분법적인 시각이 형성이 됐습니다. 김영란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에게 물었더니 이 법은 법적으로는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통과될 수밖에 없는 법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영란법이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건데요. 법이 정치적으로 통과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법적으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 통과됐다는 건 분명히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자괴감이 든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법안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입법을 하기도 전부터 수정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자체가 정상은 아닙니다. 앞으로 수정을 거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논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먼저 앞서 말한 대가성을 묻지 않고 처벌을 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우리 사회는 꼭 외물이 아니더라도 선물을 챙겨주면서 정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쁘게 이용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관행을 하루아침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는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언론과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도 민간 영역의 활동을 공직의 잣대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법적 일관성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그동안 많은 잘못된 관행을 가진 것도 사실이고요. 언론 종사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자정이 안 된다고 해서 법으로 규정해서 생기는 부작용 역시 충분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정치권에서 마치 김영란법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 수정안을 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이 법은 이미 부패 척결의 대명사가 됐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수정안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맡길 일이라고들 합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사실 무책임한 건데요. 여론을 생각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일부 공직자들 그리고 역시 법 통과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난 언론 또 사안을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한 채 뒤늦게 여론에 쫓기다시피 대응한 국회 모두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혁신적인 법안을 처리할 때 그 고충이나 후유증이 얼마나 거대한지 이번 김영란법 처리 과정을 보면서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실동물 방지 및 반환을 위해 동물등록제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 여기서 장려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들어보셨나요? 읍, 면, 도서지역 혹은 인구 10만 이하의 시, 군, 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반려동물등록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3개월형 이상의 반려견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주인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양소가 부족해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광경병, 폐충증 같은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굳은 날씨에도 먹이를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끔찍한 것은 차량에 의한 피해인데요.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때 자동차가 급정거를 하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멈추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에 처한 유기견을 동물보호소에 데려다 준다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강아지를 지킬 수 있는 동물등록제가 있습니다. 외장형 전자태그, 내장형 마이크로치, 동물인식표 중에 하나만 있으면 강아지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반려동물을 가축이 아닌 가족으로 맞아주세요. 동물등록제는 가족을 이어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지상파 D&B 채널인 YTN D&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티앤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만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티앤 시청자 평가원 김정수입니다. 현대사회를 이미지 메이킹 시대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대로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기 위해 옷이나 헤어스타일, 화장, 화법까지도 구상하여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은 예전에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과 같이 유명인들에 국한됐지만 이제는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혹은 취업을 위한 면접과 같이 어떤 피로에 의해 널리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말과 행동, 그것이 남긴 발자국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연자와의 진솔한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나온 과거를 되짚어보는 마이티앤의 대담 프로그램 만나고 싶은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의 입지를 굳힌 사람을 만나 치열했던 과거에서 현재의 일기까지의 과정과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 만났던 사람은 성악가 배재철 씨입니다. 갑상선 암으로 성대수술한 뒤 다들 더 이상 성악가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피 눈물 나는 노력으로 다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테너로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잘 맞는 인물이 선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은 배재철 씨의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시작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소리는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증가시키면서 집중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출연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 후에 본격적인 대화는 배재철 씨의 이야기를 담은 더 테너라는 영화로 시작하였습니다. 방송은 진행자들의 질문과 출연자의 답변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계기, 역을 맡은 배우에 대한 이야기, 영화 작업에 참여한 부분 등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잘 연결되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대담 뒤 이어진 생활 영상은 출연자의 일상생활을 담아 과거를 지나 현재의 어떤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실현을 극복한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여서인지 신입생 선발 오디션 장면이나 연습실에서의 일상적인 모습에서도 출연자의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물 평전이라는 코너에서는 배재철을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출연자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내용 세 가지를 순위를 매겨 진행자가 3위부터 소개하면서 이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성대 복원 수술과 재활로 지금과 같이 다시 노래하게 되었지만 반밖에 사용할 수 없는 성대 때문에 성향은 반으로 줄고 아직도 노래 한 곡을 부르면서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주인공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그리고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출연자의 추억의 물건과 음식을 스튜디오에 직접 가지고 나와 이를 소개하고 여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색다른 코너가 이어졌습니다. 진행자와 출연자가 스튜디오에 앉아서 하는 대담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야기가 길어지면 자칫 지루할 수 있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대담과 함께 이어지는 영상이라던가 인물평정 코너 그리고 추억의 물건과 음식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이 방송을 좀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담의 주된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역경과 이를 극복한 부분에서 나아가 유학 시절을 같이한 후배의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연출은 출연자를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그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한층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방송은 이렇게 참신한 구성과 편안한 진행으로 잘 이루어졌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출연자가 추억의 물건과 음식을 소개하는 부분은 대중적으로 인물에 대해 널리 알려진 사실 외에 이 프로그램에서만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차별화된 장면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왜 특별한 물건이나 음식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지 않고 급히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인물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 평범하게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프로그램이 가진 개성을 부각시켰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만나서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참신하고 알찬 방송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할 때 배경 화면이나 그래픽을 보고 뉴스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채널 특성상 24시간 실시간 뉴스를 전하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화면에 대한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6일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감시를 위한 특별 감찰관 후보로 이석수 변호사를 지명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김기종 관련 화면이 나가는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속보 전달 후 김기종 관련 기사 언급이 없이 날씨 정보로 넘어가는 어색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 9일에 방송된 해외 방문 징크스 관련 앵커 리포트에서는 화면과 멘트가 맞지 않아서 앵커의 진행 흐름이 끊어지는 미흡한 화면 구성 때문에 2부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전달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내용의 구성상 멘트와의 맞춤이 어렵다면 화면을 와이드 배경에 미리 나열해 구성을 하고 앵커가 자리를 옮기는 진행 방식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부터 갑자기 추워져라는 기사를 전달하면서 전날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날씨 영상과 오늘 촬영한 날씨 영상을 반반씩 보여주면서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를 예보했습니다. 이 날씨 전달 기사도 비교 화면을 통해 전달하니까 체감되는 것을 더 잘 느낄 수 있었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훨씬 신선하고 가시성이 높아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중혁 광운대학교 교수로부터 김영란법의 언론 자유 논쟁 속 언론 윤리도 되돌아보자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정 부패 문화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갖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그 중 하나가 대상자의 범위와 선정 기준에 관한 논란인데요. 특히 언론인을 이 법의 범죄에 넣음으로써 필요에 따라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존중돼야 할 가치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만 놓고 보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본질적 기능으로 수행하는 언론이 위축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정황상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다고 자각하는 언론인이라면 정상적인 비판 기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언론인 스스로의 자기주도적 검열로 침해당하는 우수운 결과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언론이 주목해야 할 것은 김영란법이라는 거창한 법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색가 추기용으로만 존재하던 언론 윤리강령을 한번 곱씹어 보았으면 합니다. 윤리강령만 제대로 지켜도 언론인들에게 김영란법은 강건너법이나 마찬가지나 됩니다. 예를 들어 언론인 윤리강령 14조와 15조에 보면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기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취재경비 후원,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익,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정만 예외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인이 광고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강령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준수되어 있는지는 언론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법으로 강제한 것이 김영란법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와 언론인에 따라 판단의 기준이 상이하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직시한다면 언론 자유보호뿐만 아니라 언론 윤리 재건의 심각성도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향후 여러 보완을 거치면서 조종도 되겠지만 여러 논쟁 속에서 언론 자유만 논의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기회에 언론인 스스로는 다시 한 번 언론의 품격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법을 제정하고 논의하는 입법기관은 언론의 명예와 자유에 대해 더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독립성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득보다 실이 많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회의 투명성을 제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력한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비판과 감시의 언론이 함께 공생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투명한 회의 투명한 회의투명한 상상시킬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